이 회사까지 들락거리지 말랬더니 기필고 여기까지 와? 당신이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? 아, 집에서 듣는 잔소리도 이 고막이 얼어랄 판국에 아,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? 아이, 참... 여보, 내가 말이야 나가, 나가, 나 지금 바빠, 어? 나가 아,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, 들으나 말아 뻔할 뻔차지, 뭘 그래? 예, 강민아, 엄마 좀 데리고 나가라, 자, 나가, 어? 나가 나가서 나랑 얘기해 아우, 이거나! 난 하고 싶거나 못하면 속 답답해서 화병 난단 말이야 정옥 언니, 깨워놨어요! 왜, 왜 이렇게 놀래요? 일생 하나도 딸꾹질을 다 하시고? 딸꾹질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이 등임도 두들겨줘 이 딸꾹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서 그래 알았어요 당신이 등을 칠하시면 쳐야지요 엄마 나 뭐하는 짓이야? 딸꾹질은 멈췄잖아요 뭐, 뭐야? 홍이사가 깨어났다고? 거느 녀석이 나를 속였구만 나한테 내 고마워 내 고마워 내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